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고통이 모자라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데려가신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한테는 니가 필요해 목해는 너 같은 애가 해야 돼 너한테만 얘기할게 난 요섭오빠 안 믿어 남 같아 다 들어보셨죠? 저도 문제 알 것 같아 나한테는 사명이 있어 걔네들 그만 만나라 내가 가진 허물들을 다 불태워버릴거야 도와주면 좋겠어 제 얘기 안 들으셨어요? 아직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요 내가 더 위대해지지 못했다고 비난하면 어쩔 수 없겠지 형을 진짜 많이 존경했었어요 이렇게 더러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